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큰 그림인 구의학의 제사장 나라, 신학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통트랙 7개 동그라미,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보금사,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첫 번째, 모세 5경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대제사장, 즉 왕이 아닌 대제사장 중심으로 세워진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세 5경 분위기의 질문은 왜 모세, 여수와 기도원,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입니다. 대답은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은 기도원, 사무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원은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까요? 미대한 대군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기도원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간 용감한 300명의 병사들을 우리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라 부릅니다.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의 병사들이 진정한 용사인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쫄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전쟁에 임하면서 칼이나 창을 내려놓고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전쟁터에서 모두 살아돌아왔습니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함께했던 300명은 전쟁터에서 다 죽어 살아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넷째, 그들은 제사장 나라를 간증했습니다. 처음에 미대한과의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모였는데 3만 2천명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2만 2천명은 일단 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전쟁에 나아가겠다는 의지는 있었으나 사실 전쟁이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아가게 했는데 2만 2천명이 귀가하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700명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간증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700명도 귀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300명이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에 적진으로 향하면서 칼과 창을 내려놓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사라 불릴만한 사람들로서 3만 2천명을 훨씬 넘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의 대군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전쟁터로 향하면서도 발자국 소리 하나 내지 않을 정도로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전쟁을 이기고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자신들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다섯 명이 백 명과 싸워 이기고 백 명이 만 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렇게 사사시대에 기도원이 삼백 용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가서 미대한 대군을 무찌르고 돌아오자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도원이 왕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도원 집안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왕의 자리를 이어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대한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자 기도원이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모세와 여호수와의 길을 따르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답할 수 있는 정답 중의 정답입니다. 권력은 너무나 좋은 것이어서 아들과도 나누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그 좋다는 권력을 모아서 기도원 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는데도 기도원은 당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품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의 시민이 얼마나 행복한지 왕의 자리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일찍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 준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늘 성경의 나라 이야기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 5경의 질문에 나오는 모세의 여우수와 기도원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300여 년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대인 미스바 세대를 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은 실제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았으며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하며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며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사무엘은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달리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게 시행하지 않으므로 온갖 구설에 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악한 생각으로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미스바 세대를 열며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를 다시 교육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무엘이 백성들의 이 요구에 대해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 나라를 파괴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경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제도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낙위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은 백성들을 위해 전쟁에 나가 싸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의 자식들을 전쟁터에 내보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게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자신과 자신의 신하들을 먹여살리고 결국은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들인데 누군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누구는 귀한 사람이 되고 누구는 천한 사람이 되는 불평등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세상 나라들이 시행하는 왕정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를 세우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더니 이제 드러내놓고 제사장 나라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정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제사장 나라 대신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을 택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왕정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짓되 그날의 여왁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참으로 쓸쓸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오백여 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신의 산에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며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리구프 400여 년이 지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뒤로하고 왕정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모세 5경을 넘어 씁쓸하게 왕정 500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설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 모세 요수와 기도원 사무엘이 얼마나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자 민족의 지도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 요수와 기도원 사무엘은 세상 어느 왕들과 비교해도 왕이 되기에 차고 넘치는 자격과 자질을 갖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왕이 되지 않았고 왕이 되지 않으려 노력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몰라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실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였고 나라를 책임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모세 요수와 기도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은 왕정 500년의 분위기와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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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